일단은 아버님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 있잖아요 회사를 보자면 일은 많은데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자를 수도 없고 유지는 해야 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나와요 그래서 일은 많이 내가 하는데 월급이 좀 적다던가 이제 힘이 붙인다던가 이래서 아버님을 보자면 이 회사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지인 때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오래 다닌다는 말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올해 내년에 회사 그만두는 수는 분명히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니까 내가 별 얘기는 해주지는 못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거나 남 좋은 일 시키다가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떠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님이 볼 게 아니고 여기 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회사에 대한 점사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한번 뭐라고 할게요 그래서 남는 장사 지금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꼭 얘기하시고 회사는 오래 다니지를 못할 것 같아 이 상태로 유지한다면 그러면 제가 옮기게 되면 좀 괜찮을지... 근데 와이프 분을 보자면 있잖아요 남편의 덕으로 살지 못하는 여자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? 그건 뭐냐면 지금 뭐 집에서 일하세요? 아니면 바깥에서 일하셔요? 그냥 지금 알바식으로... 그치?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엄마를 보자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 내가 살림만 하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? 그래서 아빠도 애들하고 엄마 생각하면 얼른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지금 당장 옮긴다고 해서 갈만한 자리도 없고 괜찮은 자리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현재 큰일이네 그거는 아빠가 결정을 해야겠다 회사를 그만두는 수는 있기는 한데 옮겨도 그만그만 할 것 같아 아빠 자체가 자리를 잘 못 잡아 그래서 어머니를 봐도 남편의 덕으로 살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첫째 둘째 둘 다 머리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뒷바라지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돈도 진짜 잘 벌어야 되고 애들도 잘 가리켜야 되고 있잖아요 여기 회사 사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좀 정비를 좀 하시고 또 회사에 충실히 하면은 또 그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있으면은 또 안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나오네 네 아무래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누나기 때문에 어 그니까 그래서 있으면은 해주는데 없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격이야 그래서 어차피 이동수가 있어도 갈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가도 형편없다고 나오니까 이거는 이 내 식구정을 볼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을 풀어야 여기도 살 것 같아 그리고 이 회사가 살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더 뭐 직책이라던가 연봉이라던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나와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 봐 지금 와이프랑도 지금 제가 솔직히 사이가 좀 안 좋아요 말을 안 한 지가 한 거의 1년 근데 같은 집에 살고는 있는데 말을 안 한 지가 거의 1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혼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혼 수가 있는지 하고 싶은 거야? 아 솔직히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? 애들이 걸려서 지금 말도 안 하고 지금 1년째 이러고 있는데 하려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예요 이 둘은 아 그래요? 어 근데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예민한 애들이거든요 예민한 거 알아요 몰라요? 네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순간 얘네가 예민해져서 잘하던 공부나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역량이 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 봐서라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? 그래야죠 애들 때문이라도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는 있지만 다른 여자들이나 다른 집들도 다 힘든 것도 똑같기는 한데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남자로서 먼저 손 좀 내밀고 아니 근데 해봐 와이프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와일드하다 그래야 되나?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통화를 한 번 안 해요 그것도 일단 그렇고 해야 돼요? 꼭? 좀 서운하죠 그러면 저 뭐야 처갓댁에는 연락 자주 해요? 저요? 네 저도 자주 안 하죠 와이프가 안 하니까 저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안 하니까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안 해도 해봐요 가끔은 해요 가끔은 하는데 둘 다 똑같아 내가 볼 적에는 근데 와이프가 좀 심해요 그런 게 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는 좀 인정욕구가 좀 강한데 그런 것도 없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좀 서운한 게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아니면 그냥 있잖아요 와이프 분 보자면 뭐 아빠가 마음 먹고 있는 것처럼 이 와이프 분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혼하자 얘기 나오면 내일 당장으로 진짜 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서로 마음이 같다면 애들 때문에 참아 먹고 살았다면 조금만 더 참아 얘네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고등학교까지는 봐야 되나요? 그때까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못해도 진짜 한 중3, 고1 이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그때 또 진로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가장 또 중요한 시기여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이렇게 해요 왜 그거를 왜 말한다고 왜 그래 지금까지도 잘 버텨 아니 너무 뭐 회사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밥도 안 차려주는데요 뭐 그냥 뭐 없는 사람처럼 뭐 대해버리니까 저도 별로 그냥 대화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죠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게 어떠겠어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야 되는 건데 진짜 방황할 것 같아요 학업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애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특히 여자들은 뭔 일을 더 하겠어요 구정물에 손 담그는 것밖에 더 있어 진짜 나이 먹으면 그렇게는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애들이 지금 13살 12살인데 그럼 13년 12년 동안 희생하고 산 만큼 조금만 이제 조금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맞아요 애들 때문에 부모로서 그럼요 그래야 난중에 정말 이혼을 하고 그럴 때 그렇게 됐을 때 애들한테도 더 떳떳하게 아빠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만큼 고생하고 했다 근데 지금 애들도 알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을 건데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아무리 안 좋고 그래도 한 집에 같이 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들이라면 근데 이제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는 아 뭐 이혼해 헤어져 이러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 헤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 나이 때 그때 생각해봐요 하나 더 저기 아버지가 한 20살 20년 전인가 그냥 집 다 말아놓고 한 번 나가셨어요 그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살아는 계시는지 아 성함이 나가도 상관없죠? 아니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까요? 아니요 아니요 몇 년생이세요? 50년생이요 65세? 네 그 정도 되세요 젊으신가요? 아닌데 50년생인데 50년생이라며요? 네 아 50년생 네네 75세 네네네 그래도 살아있다 90년생 60년생 거품 50년생 60년생 40년생 살아있다 잘 잘 살고는 있나요? 그건 모르겠는데 살아있다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래요? 아 저는 어디서 한번 떼보시지 아 그거까진 생각은 아예 그냥 좀 너무 안 좋게 나가셔가지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들리는 수문에는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 얘기는 대충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인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? 네 누군가 만나서 새롭게 만난 것도 같긴 한데 뭐 이제 연세가 있어서 이제 뭐 병원에 계신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지금은 혼자처럼 보이는데 주위 아무도 없는 거예요? 아 혼자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혼자 지내는 것처럼 그럼 뭐 저는 그냥 앞으로 앞으로 이 회사만 잘하면 진짜 앞으로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뭐 직장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거든 이 사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점을 좀 봐야지 날 거 같아 아 그래요? 내가 아까 뭐 회사 그만두고 싶고 이동수 있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옮기지 마세요 옮기지 말고 가도 어차피 똑같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를 잘 살려서 일으키면 그만한 대가는 분명히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뭐 아무튼 뭐 사장님하고 얘기 잘 해 보시고 한번 와서 점도 봐 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 직책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만큼 보수도 많이 주고 한다고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고생한 것만큼 보람이 있을 거래 네 열심히 사셔 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